오늘은 새끼염수 한 마리 잡았어요. 우리 그냥 노 부부가 봄에 이제 농사일을 하려니까 기력도 딸리고 그래서 흑염수 몸보신 하려고 우리 남편하고 83세에다가 70대 중반에다가 우리 부부가 지금 2,300통 농사지기를 너무 기력이 딸려서 흑염수 3개 한 마리 잡아서 지금 이게 푹 이렇게 산초가루, 생강, 된장 풀고 지금 고기가 푹 익으면 이제 여기다가 부추, 텃밭에 따면 부추도 넣고 이제 이렇게 끓이려고 해요. 그래서 뭐 진국으로 식당에서 사면 왜 이렇게 한 마리 통째로 먹을 수 없죠. 오늘 맛있는 보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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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고깃도 충분하고 한 속 큰 솥을 한 속 끓이고 있어요. 염소 이제 한 마리 큰 솥에 넣어서 우리 이제 그리고 염소, 흑염소 고기 먹고 나면은 다른 고기 먹으면 이렇게 몸이 따뜻해지면서 특히 여성들한테 좋죠. 몸이 보신 데는 건 없어요. 염소만큼 좋은 게 없어요. 밖에서 나가서 뭐 이것보다 못한 거 더 비싸게 주고 먹으니까 밖에 뭐 헐값을 싸게 파느니 잡아먹는 게 우리한테 남는 장사죠.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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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